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장이신 신용재 총회장님이 오시게 됐는데 밖의 일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전 레이건 대통령 정책보좌관이셨던 유종률 박사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발전의 기가 막힌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군다나 오늘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건국 행위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정책 자문을 하면서 소련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전략을 세워달라고 해서 소련을 행위를 죽일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죽여라 그랬더니 결국은 9년 만에 소련이 경제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없어지고 러시아 공화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련이 망하게 한 이후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러이건 대통령이 저한테 제가 스테포드학교 후보 연구소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안보보좌관 세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소련은 이렇게 됐는데 중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소련을 죽이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가했던 모든 경제 제재 조치를 다 풀어줘라 풀어주고 중국의 경제 하나처럼 막 두드러워 좀 해줘라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부탁을 찾아오라고 해서 2월 달에 들어왔는데 5월 말까지는 중국에 대한 모든 제재 조치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다니 중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경제가 올라갔으면 중국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버리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모든 경제를 다시 한번 깔아 뭉겨라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오늘날 지금 죽기 사이기로 허벅허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면 중국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 우대하심을 느끼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대제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을 때 이제 기껏하면 우리나라 국수도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중국의 음식은 한국 음식의 반값으로 줄여라 그래서 한국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 저는 이렇게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하고 중국을 이제는 우리도 좀 깔아 옮기는 정책을 해서 중국에 빼앗겼던 우리 고구려의 땅을 다시 뺏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빼앗긴 우리 고구려 민족 조선족들을 다시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민족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만주 벌판도 되찾는 그러한 용기를 내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극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걸 어떻게 감히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꼭 이해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선조님들은 근친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친결혼을 안 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우승인자만 다 받아들입니다. 근친결혼을 하면 자식들한테 나쁜 영향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보다 우대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축구 파리 올림픽 시합할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붙었다면 2등밖에 안 돼요. 왜 한국 사람한테 지니까 얼마나 멋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까 그 멋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민족적인 긍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